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르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가지고 노는 새로운 인형 마텔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마텔 인형은 디즈니 프린세스 애니메이션과 높은 싱크로율로 닮아서 아이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동화되어 가지고 놀 수 있는 고퀄리티 인형 제품입니다. 단순히 실사 영화를 닮은 게 아닌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현해서 아이들이 꼭 함께 노는 것처럼 정말 재밌게 놀아주었는데요. 오늘은 마텔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즈야TV 공주 공주 이거 깡파도 귀여운 광고인데 우와 대박 일사도 있다 안나도 있어 대박 이것도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아마 내 생각엔 그래 오! 보라색 보이는데? 나 진짜 이렇게 잘해 완전히 핑크색이 됐을 때는 물 버린 보라색 완전히 핑크색이 됐을 때는 물 버린 보라색 그만 됐어? 우와! 예쁘다! 대박 대박! 수령이 뭐 보기야 나 진짜 귀엽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그런 장인데 엘사 아니야 이거? 나파도 엘사인데 나파도 엘사인데 나파도 엘사 엘사 맞지? 응 이것도 한번 물에 넣어서 밥을 먹고 으응 아 봐봐 이걸 이제 힘드는거야 우와 테이스 됐어 재밌다 눈이 생겼어 눈 봐봐 진짜 일사를 보냈고 오 진짜 눈이 생겼어 치 신기해 어 얘 눈에서 쉬고 있다 흐흑 흐흑 난 여기서 쉬울거야 깨 나는 사무셨어 엘산은 자기야 오늘 배웠어? 응 마아 bum 오늘은 마텔 디즈니 프렌세스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고 실제 이용해 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정말 애니메이션 그대로 재현한 인형들이라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보아도 정말 예쁘고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졌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물에 넣으면 겨울왕국이 짠 시리즈는 실제 일사인형과 함께 눈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이 정말 특별해서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마텔 디즈니 프린센스 시리즈의 제품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